5월 넷째 주 엠카운트다운 드루피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최종 결과 보여주세요 오늘의 최종 결과 먼저 음원 판매 점수입니다 음반 판매 점수입니다 글로벌 팬 투표 점수입니다 소셜미디어 점수입니다 엠밭 방송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자 투표 점수를 합산한 오늘 영광의 1위는 위너 축하드립니다 이 트로피를 위너에게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저희는 여기도 인사드릴게요 워너머원 키포처의 쇼 엠카운트다운 다음 주에 만나요 We are K-pop 영화처럼 사랑해도 열린결 나는 싫어 그 주인공들처럼 울고 불며 후회하기 싫어 우린 다 약속해 난 친구는 못해 깨끗하게 아야야야야야야 가끔 참 약속해 사랑 때가 몰래 우린 나며 아야야야야야 M.I.M. Yeah, 내는 아팠어 M.I.M. Yeah, 떠나가버려